오늘 주제가 이제 온수매트 살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온수매트 넘어서 두 개나 살 수 있는 종목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아차에 이어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약주로 말씀해 드릴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제가 아침에서도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이제 갖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전매매 종료에서는 대우부품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 저녁방송에서는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급등주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추석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건가를 딱 봤더니 제가 레이더를 딱 걸어놨더니 걸렸던 종목이 싹 다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만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평화종목부터 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죄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일단은 수호차에 따른 이제 국내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 수호차 그린 뉴딜이죠. 이 이슈로 밀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호조세 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상승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기아차가 저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 완성차가 가야 자동차 부품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완성차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는 흐름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각인은 둘 다 가지만 완성차는 금액이 큰 사람한테 유의할 거고요. 시가총액이 19조나 되기 때문에 금액을 뭐 500억 사거나 100억 정도 사겠다. 그러면 당연히 기아차를 사야죠. 그래서 기아차를 사서 50%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래서 100억을 사면 100억을 사서 50% 먹으면 50억을 벌는 거죠. 그 정도의 큰 자금을 넣어서 큰 돈을 벌겠다. 50억을 벌겠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금액을 작게 해서 하길 때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의 중소용주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성화 혜택의 그림인데요. 제가 아까 정백월 초입국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종공업을 올해 초에 이제 아침 방송 실전매매 정수에서 세종공업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린 이유에서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밀리게 되니까 손실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질문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물렸던 분이 가격대가 4,700원대였는데 물론 저점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죠. 저점에서는 지금 480%가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 물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때 4,700원을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물어보셨던 사람 기준으로 그분 매수가격 기준으로 지금 165%가 올라갔습니다. 차라리 물렸으면 차라리 수익 많이 났죠. 그렇죠? 그럼 봤더니 왜 세종공업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그때 당시도 2차 전지를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와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먼저 갈 거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2차 전지가 가니까 수소차, 전기차 갈 거고 결국은 그쪽에서 수소차 가게 되면 세종공업이 움직일 거다.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보면 성우아이택도 지금 바닥에서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으니까 기아차가 아까 전에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100% 올라가는데 그럼 걔가 100% 올라갈 때까지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는 200%, 3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그만큼 강하게 움직여줘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여기에서 100% 수익이 나오면 얘는 400% 정도 수익이 나올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한 50%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은 100%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따블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가볍기 때문에 얘는 19조짜리가 아니고 2,700억짜리 중용주, 중용주 내지는 소용주 지금 중용주로 섹터로 돼 있는데 소용주, 중용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이제 3,900원에서 3,500원으로 설정해드렸는데 내일에서 일단 갭 상승이 나오든 갭 하락이 나오든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지만 도통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게 가격을 싸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900원, 3,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5,000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 가격은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자동차 부품제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에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